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변국 위원장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변국 위원장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모두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합니다. 일회용품 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ESG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자기컵 제작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전 직원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자컵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아로코는 일회용품 컵을 쓰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킵니다. 아로코! 두 번째 사례는 행가래 캠페인입니다. 행가래 캠페인은 사회적 가치 측정 플랫폼인 행가래 어플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친환경 실천을 기록하고 그 임팩트를 측정해보는 환경 챌린지인데요. 계단을 이용하기, 버그컵 텀블러 사용, 종이 양면 인쇄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원들의 환경 보호 실천에 참여하는 동기부여와 습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공연예술 창제작 환경의 탄소중립 안내서입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공연예술 분야에 의해 창작, 제작 및 발표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가이드북과 공연예술 분야 탄소중립 정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아로코 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미술관 운영 매뉴얼 개발입니다. 아로코 미술관은 2021년부터 환경, 생태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기물의 약 90%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입니다.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은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ESG 경영실무자가 참여를 해서 문화예술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31개 문화예술기관 ESG 경영실무자가 참여를 해서 ESG를 학습하고 참여자 협력을 통해서 각 기관의 목표와 비전을 반영한 ESG 이니셔티브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참여기관으로 벽산 엔지니어링 한국메세나협회 회의장이신 김익은 회장님, 삼성문화재단 유문영 대표이사님을 지목해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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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